봄투데이 몹시 제품의 오티모스 뷰 밴딩북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스카이블루 컬러입니다 안쪽을 보여드리면 구성품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백전부부필름 한장과 극세사 천과 밀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카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총 3군데로 되어 있고요 저는 카드를 2장 정도를 수납을 해보겠습니다 카드 수납 뒷부분을 보시면 간단한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제품의 오티모스 뷰2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제품 기능성을 보면 스마트폰을 거치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각도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커버 앞쪽을 보시면 잠금자취를 밴딩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우 강한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힘을 줘도 끊겨지지 않고요 밴딩 처리 방법은 뒤로 넘겨져서 밑에 부분을 잠금하시면 되고요 제품의 소재는 합성피옥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하 좌우 모드 오픈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상하 좌우 모드 오픈형으로 처리해 주세요 상하 좌우를 펼쳐서 밴딩을 ankle해서 사용합니다 상하 좌우 모드 오픈형으로 자동으로 사용하시고요 감사합니다.